안녕하세요. 양령태 tv의 양령태입니다. 다음 소식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까멜레온 잘 아시죠 까멜레온 갑자기 빨간색이 됐다가 하얀색이 됐다가 노란 황금빛이 됐다가 사람 눈을 현란하게 하면서 삭삭삭 삭 변해나가는 소리 없이 변해나가는 까멜레온 이번에 아주 활자로 딱 박혀가지고 나왔습니다. 까멜레온 김종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까멜레온 김종인 이번에는 오렌지색 점퍼를 입는다. 오렌지색이 이준석 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하고 금태섭이하고 또 조응천이하고 이렇게 합친 당 오렌지색 점퍼를 입는다. 이런 제아의 기사가 오늘 떴습니다. 문화일보에. 까멜레온 이게 결코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진영을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면서 뭐 하는 뭐 이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뜻인데 이번에는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을 수락했습니다. 이준석이 금태섭이가 그렇게 원하든 원래 그 이준석하고 금태섭은 김종인의 퀴즈라는 별명도 있죠. 이렇게 붙여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에 해촉전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전국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이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서 요직을 지냈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요직을 경제수석을 하다가 아마 부패 문제로 돈을 받았다 해서 동화은행 문제로 해가지고 구속돼서 아마 한 2년 정도 감옥 갔다가 온 그런 경력이 그 얘기는 치명적인 경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요직부독입니다. 그는 왔다 갔다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했죠. 이후에 이제 반노 안철수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윤 대통령 진영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냥 이곳저곳 넘나들다가 덜커덕 걸려 들어간 데가 윤 대통령 진영에서 이준석과 내통하면서 함부로 그들이 말을 하다가 그냥 그대로 잘렸습니다. 후보의 연약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정도에 어긋난다 하면서 잘랐습니다. 아주 윤석열 대통령의 그 결정이 대단한 결정이었습니다. 아주 약한 상태에서 취약한 상태에서 딱 자를 수 있는 용기 역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은 다르다. 후보 시절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잘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후보자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총괄선대위원장 하라는 대로 해라 딱 하자마자 그대로 쳤습니다. 아주 잘했죠. 어디 시건방지게 총괄선대위원장이 후보자한테 이러라 저러라 합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을 딱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상태입니다. 소위 당대표라는 자 이준석이가 가출을 하고 막 압박하고 김종인 이 선대위원장 총괄이라고 마음대로 하려고 달려들고 그 둘이는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천하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둘이가 뒤에서 쏙삭거리는 걸. 그거를 바로 윤 대통령은 차냈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 필요 없어 하고 그렇게 소규모로 그냥 총괄을 없애고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0.76 만약에 이준석 이라든가 이준석을 통한 김종인이 없었더라면 15% 이상은 확실히 이겼을 것이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치평론가들은 그렇게 평가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가출을 한 번 할 가출을 두 번 했는데 가출을 한 번 할 때마다 지지율이 2 3%씩 팍팍 빠집니다. 후보자 지지율이. 이렇게 괴롭힌 자가 바로 이준석이라는 자 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미운털이 지금 박혀 있는 겁니다. 미운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암세포 정도로 딱 박혀 있습니다. 이 보수라든가 또는 자유진영에서는 인식이 그만큼 나쁩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질 내부 총질 아무리 하고 아무리 하고 했어도 그대로 있다가 스스로 뒤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로 갔습니다. 대통령 국가원수를 향해서 함부로 조롱하고 참 못할 짓을 많이 했죠. 양두 구육이니 뭐니 헛소리를 많이 했지만 그의 값은 앞으로 정치적 심판 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김종인 공관위원장은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진영을 넘나들다가 이번에는 반쪽으로 쪼그라든 제3지대 총선 공천지휘권을 딱 잡았습니다. 이제 확실한 건 비례대표는 완전히 100%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육선 의원이 이제 되는 겁니다. 비례만 육선. 대한민국의 기록 진기록을 세우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비례로 육선하면 제일 행복하죠. 네. 빅텐트가 해체가 됐지 않습니까 코너에 몰린 계획신당이 왜 해체가 됐냐 그 이준석이가 쫓아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낙연씨를 쫓아낸 거나 다름이 없죠. 왜 쫓아 냈느냐 아니 처음에 빅텐트 합당할 때 이 낙연 씨에게 총괄선대위원장 겸 공동대표 이준석은 공동대표 이렇게 하기로 합의하고 들어온 조건입니다. 그런데 바로 담합을 해가지고요. 돈이 들어온 날이 15일인데 2월 15일인데 돈 들어오기 바로 전날 딱 그냥 655천인가요 돈이 들어오는데 그 전날 의원 하나가 탁 들어왔어요. 양정숙이라는 무소속이 착 들어오고 이제 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른바 연동된 작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작전이랄까요 지금 선대위에서 가장 필요해 돈이 나가는 데가 홍보하고 정책입니다. 이 두 군데 돈이 다 나갑니다. 이 돌의 권한을 딱 움켜쥔 사람이 이준석이야 움켜져야 되겠다고 혹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총괄선대위원장의 핵심 권한인 선거 홍보를 이준석에게 주자 이준석에게 갔겠다 해가지고 거기 통과시켜버렸어요. 최고위원 에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금태석 거기에는 주동자들이 금태석과 양양자와 조웅천입니다. 이준석과 함께. 그래서 결국 이낙연은 내 인생 최대의 실수를 했다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끝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이가 나가고 나니까 이낙연이는 김종인하고 김종인은 이낙연을 아주 싫어합니다. 서로 이낙연은 어떤지 모르지만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김종인은 이낙연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 이낙연 때문에 안 돌아가다가 이낙연 나가니까 그대로 딱 들어오는 바로 이런 격이 됐습니다. 일단 들어왔으니까 선거 길목마다 당적을 옮겨 가지고 선거기술자라는 오명을 얻은 탓에 김종인 등장효과가 이번에는 미미할 것이다. 황색이 돼버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예정됐던 시점 보다 다소 늦었지만 어느 당보다 중량감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한 김 위원장을 모시게 됐다 하면서 이제 자기의 멘토를 하늘처럼 높였습니다. 이준석이가.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훌륭한 인재를 발굴해서 국민께 선보이는 공천업무를 신속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혁신당 지도부는 이낙연계 이탈 전부터 김 위원장 영입을 위해서 물밑 접촉을 다 해온 겁니다. 제 내보내면 내가 갖게 뭐 이런 형식의 문제가 다 논의가 돼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삼고 철회에도 불구하고 확답을 피해온 김 위원장. 김 위원장이요. 사실은 공개적으로 일주일 전에 TV에 나가서 라디오에 나가서 뭐라고 했냐. 나는 절대 안 간다. 공천관리위원장 하라고 해도 안 한다 하고 선을 쫙 그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어놓고 이낙연이 딱 나가자마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럴 때 짜고 고스톱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삼고 철회에도 확답을 슬슬 피워더니 바로 전날 밤 이준석 대표가 직접 방문한 그런 제스처 삼고 철회를 비슷하게 한 뒤 최종 승낙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분은 바로 삼고 철회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준석을 비롯해서 당 최고위원인 금태섭 전위원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김 위원장이 직을 수락한 근본 배경에 이낙연계와 결별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완벽하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김종인은 전두환 노타영 정부에서 세 차례나 비례대표를 지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반노야당인 세천년 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11년에는 안철수 의원의 공인된 경제 멘토였으나 이듬해 대선 땐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뛰었습니다. 16년에는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20대 총선을 치렀습니다. 그때 또 삐져 가지고 밖에 나갔다가 또 문재인이 거의 찾아가서 또 모시고 삼고 철회를 또 해 가지고 달래고 달래고 해서 또 들어왔다 하는 그건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이후에 당직을 옮겨서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으로 21대 총선을 이끌 었습니다. 그때 박살났죠 총선에 21대 총선은 박살났습니다. 21대 총선 지금 국회의원들 임기를 끝내고 있는 21대 총선 미래통합당은 박살냈습니다.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 당신이 일말의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라고들 총괄을 달라고 그래서 총괄을 줬더니 그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책임 없어 나는 내가 공천 안 했으니까 아주 정말 듣보잡의 그런 책임 회피론이었습니다.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공천을 했느냐 공천을 안 했으니까 내가 했으면 공천이 이렇게 안 한다 하기가 그때 공천을 무지하게 잘못했거든요. 공천을 누가 했느냐 김형호 라는 자가 했습니다. 김형호하고 공천한 김세윤이라는 아주 공천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습니다. 또 윤 대통령 당선을 도왔죠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그러나 갖가지 마찰을 빚었습니다. 아니 마찰이라기보다 계속 트집을 잡고 계속 이러나 저러나 쭉 흔드는 거예요 후보를. 이거는 이준석이하고 둘이 뒤에서 입을 맞춘 것이라는 후문이 소문이 엄청 많이 났습니다. 둘이서 후보를 도와야 되는데 후보를 공격하고 있고 후보를 로봇으로 만들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에서 딱 윤석열 후보가 딱 결단 내리고 날려 하고 날려버렸어요. 그러나 이준석은 오히려 이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화들이 나가서 완전히 바로 당대표 파직 선고를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안 았습니다. 누구를 이준석을 끌어안아서 큰 포용력을 아마 일생일대의 이준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준석은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저격을 하고 했습니다. 아주 배은망덕자죠. 바로 그래서 배은망덕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끝을 한번 보자. 어떤 끝으로 가는가 하는 것이 많은 보수인사들의 시선입니다. 아니 자유대한민국 국민이면 거기서 분노를 하지 않는 국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준석 밖에 나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준석을 옹호했다는 그대로 욕을 먹습니다. 그 욕은 그냥 욕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갖가지 마찰을 빚으면서도 중도 해촉된 뒤에 야인으로 지내다가 22대 총선 앞두고 다시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으로 정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네. 22대. 오렌지식 점퍼를 이 색깔을 천연색으로 입었습니다. 그래서 까멜레오너에 답게 옷을 입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오렌지식 점퍼를 입고 공천을 진두지휘하게 됐습니다. 여야를 오고 가면서 선거 때마다 중책을 맡아 해결사다 또는 킹메이커 다. 뭐 등등의 이미지를 갖고는 있지만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철세 정치에 매몰된 인물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또 동시에 받으면서 그는 그는 오늘도 가고 있지만 과연 그가 이번에 국회의원은 됩니다. 거기서 비례대표가 최소한 몇 명은 나오니까 비례 국회의원은 될 수 있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비례대표 는 100%입니다. 100%입니다. 99가 아니고 100%. 그러나 그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분에게는 그런 게 극복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떳떳하게 또 흔들 지만 이제는 그의 모습이 어떻게 응답이 될지는 그건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 가져다 준 의미는 하나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 에 8090 국회의원 되는 건 비례대표 가능하다. 아니 가능하다가 아니고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3고초리에서 젊은 이준석이 하고 금태섭이가 가서 두 사람이 그렇게 열망하던 공관위원장으로 모셨으니까 . 이준석은 3고초리 했지 않습니까 . 2030이라는 자가 3고초리를 해 가지고 지금 84세 된 공천관리위원장 으로 모셨으면 시대를 꿰뚫었다 관통 했다. 시대를 관통한 김종인 위원장이 됩니다. 그러나 좋은 순기능도 있죠. . 시대를 초월시켰다. 능력이 인정이 되면 시대가 100세든 150세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그런 컨셉 이 되겠습니다. 100세 시대인데 8090은 정치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박지원 이가 상당히 좋아하는 눈치가 아닐까요 . 박지원 왜 박지원 이가 김종인 보다 두 살 아래죠. 네 82세 아마 그럴 겁니다. 정치를 이제 같이 시대를 관통 하게끔 만든 그런 일을 벌인 사람이 바로 김종인이자 또 이준석 이었다. 네 그건 순기능으로 작동 될 수도 있습니다. 경륜이 많은 사람들이 국회에서 입법에 관련하면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 면을 상당히 순기능으로 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